안녕하세요. 팔레원고 문장인 판비안TV의 박판규 변호사입니다. 2023년 8월 10월째 팔레원고 민사 공동상속인 공유와 현물분할사건입니다. 선고일은 2023년 6월 29일이고요. 사건 번호는 2024-20025 판결입니다. 이 사건은 공유물 분할 사건이고요. 원고는 공유자고 피고가 공유자, 상고일을 했는데 피고, 상고 공유자가 승소한 것이라고 했죠. 내용은 보시죠. 이 피고는 93년 2월경 안성시 이사권 토지지상 2층 주택, 주택에 아버지, 어머니, 형과 함께 거주했습니다. 그때 구태부터 가족들이 살고 있었거든요. 4인 가족이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토지의 종전소유자인 아버지가 사망을 하니까 피고가 7분의 5, 형이 7분의 2를 상속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아마 어머니의 7분의 3을 아마 피고가 협의해서 받은 거죠. 7분의 5를 받고 형도 형이니까 7분의 2를 받았어요. 그런데 이 형이 사업을 하든지 뭘 하든 간에 재산이 다 날라가게 된 거죠. 그래서 A와 B라는 사람이 피고의 형의 7분의 2 지분에 대해서 강제 경매 절차를 신청을 해가지고 지분을 취득합니다. 취득을 했고 이걸 다시 원고한테 2018년 10월 2일 날 원고에게 지분을 매도합니다. 그러니까 형의 지분이 원고에게 넘어간 거죠. 2018년 10월에. 원고는 부동산 매매 회사고 A와 B는 원고의 임직원입니다. 한마디로 하면 A와 B가 자기 회사 만들어서 그 회사에 넘겨준 거죠. 이 원고가 이렇게 회사인데 이 회사가 2018년 12월 19일 날 이 사건 토지에 공유물 분할 소유를 제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건물은 지금 현재로서는 등기가 안 된 상태였어요. 등기가 안 돼 있고 토지만 있는 상태죠. 토지만 있는 상태인데 토지의 7분의 2가 형의 이름을 있던 것을 A와 B가 있고 A와 B가 만든 회사인 원고에게 넘겨줬고 이 원고가 이 토지에 대한 분할 신청을 한 겁니다. 그럴 경우 이 공유물 분할에서 한 공유자. 그러니까 지금 이 집은 빈 땅을 지금 공유물 분할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건물이 들어서 있는 거죠. 그러면 이 원고, 피고 입장에서는 93년부터 가족이 계속하고 현재도 어머니랑 살고 있어요. 형도 살고 있고. 그 집인데 만약에 토지가 경매가 되면 이 주택을 제대로 사용하기가 쉽지 않죠. 그리고 피고는 지금 7분의 5 지분권자니까 사실상 피고가 갖고 있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토지의 효율적인 사용에 있어서. 그러면 그렇게 할 경우에 적절한 경우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리고 만약에 그렇다면 7분의 2 지분권자에 대해서는 보상을 해야 되는데 이 가격 협의가 안 되면 어떻게 처리할 거냐의 문제입니다. 대본은 뭐라고 하냐면 토지 공유물 분할은 원칙적으로 지분 비율에 따른 면적으로 나누는 것이 원칙이다. 비율이 다르니까 7분의 5면 7분의 5만큼 70제곱미터 중에 50제곱미터는 네 거, 20제곱미터는 네 거 이렇게 나누는 게 원칙이에요. 그런데 실제로 공유분할을 하다 보면 도로가 여러 개 있는데 20제곱미터가 여러 개 있거나 이러면 똑같은 면적으로도 이 땅이 훨씬 비싸요. 도로 바로 옆이기 때문에. 50이 훨씬 싸고. 이럴 경우에는 똑같은 비율로 이렇게 지분 비율에 똑같은 면적으로 나누면 안 됩니다. 따라서 형상이나 위치, 이용상황, 경제적 가치 불균등한 경우에는 경제적 가치가 지분 비율에 상응하도록 분할하는 것도 허용한다.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하냐면 당사자끼리 선을 긋습니다. 이 정도 하면 내 땅이 괜찮을 것 같다 라고 하면 그 감정을 맡겨요. 감정을 해서 이 정도, 도로 옆에 이 정도로 하니까 얼마, 얼마. 그래서 가치가 비슷하게 나오면 그대로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허용해서, 즉 다시 말하자면 1원칙, 지분 비율에 따른 면적으로 하지만 지분 비율에 따른 면적의 경제적 가치가 다르게 되면 경제적 가 비슷하게 지분에 대한 면적을, 균등을 가감하게 됩니다. 그리고 일정한 요건이 갖춰진 경우에는 금전으로 경제적 가치의 과부족을 조정하여 분할하는 것도 허용된다. 즉, 그냥 이 땅을 전체로 한 사람들이 가지고 그 7분의 2 기분만큼은 돈으로 주라라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공유자 중에 1인 단독 소유로 하고 다른 공유자에 대한 가격을 배상하는 것도 가능하다. 이 세 가지 경우가 다 현물분할입니다. 현물분할이고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아까 말이처럼 도로의 면에서 7분의 2로 그대로 나눈 상태에서 이게 가치가 높으니까 이 사람이 한 5천만 원을 예산을 주는 방식으로 또 가능하다는 거죠. 면적을 지분 방식으로 하되 돈을 더 주는 방식도 가능하고 또 공유자가 1인 단독으로도 가능하고 이게 다 현물분할의 방식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현물분할이 원칙이고 불가피하게 경배분할을 할 수밖에 없는 요건에 대해서는 심리를 따로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공동상속을 원인으로 공유관계가 형성이 됐고 기존의 명시적 묵시적으로 이 땅은 공동공유자 간에는 건물, 주택에 살기 위해서 건물을 사용한다고 하는 묵시적 경제 합의가 있다면 이럴 경우에는 현물분할을 위한 금전적 조정이 어렵다고 해서 함부로 경매분할을 명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 사건 건물은 믿음기인데다가 피고와 형이 이 사건 건물에 거주하고 있는데 원심도 피고가 원고의 지분을 매성하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고 판단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감정평가선들을 금고로 해서 7분의 2 지분만큼의 금액을 산정해서 주는 방식으로 하는 것도 전혀 어렵지 않으니까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결국은 경매분할을 하지 말고 현물분할, 7분의 2 지분, 돈 주는 방식으로 현물분할을 하는 것이 더 맞고 이럴 때 함부로 경매분할을 신청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보는 거예요. 이 판결은 어떤 면에서 중요한 판결이냐면 경매분할을 하면 그냥 다 괜찮은 거 아니야? 이게 뭐 특별히 위법한 건 아니지 않나? 라고 했었는데 대법원의 이 판결에서는 그러한 경우 경매분할을 하는 것이 위법하다고 본 겁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위법하다고 판단하는 거. 그러니까 이것도 할 수 있고 저것도 할 수 있는데 이게 더 낫지 않나? 이런 판결이 아닙니다. 이 판결은. 경매분할은 보충적인 거기 때문에 현물분할을 먼저 해야 되고 그것이 가능하다면 굳이 경매분할을 하면 안 된다는 거. 가능함에도 경매분할을 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본다는 거예요. 그게 이 판결의 숨은 의미입니다. 즉 공매분할은 현물반의 원칙이고 1인 공유자의 단독 소유 후 가액 지급도 현물반의 한 방법이다. 공동 소유가 상속에 의해서 이루어진 경우에 점유 사용 관계에 대한 기존 공유자들의 명시장 복지의 합의가 있었고 이 사건에서는 미등기 건물에 거주하는 피고가 원고의 지불에 비해서 하는 게 가장 바람직하기 때문에 이런 상태라면 가격 협상이 안 됐다는 이유로 경매분할을 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본다는 거예요. 이게 핵심이에요. 위법하다고 봤다는 거. 단순히 현물분할에 나온 거 아니냐 이렇게 판단한 게 아니라는 거는 꼭 기억해 주시고 결국 감정평가를 해서 원고의 지불만큼의 금지 가치를 보상하는 방식으로 하면 되는 것이지 함부로 이럴 경우에 경매분할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게 이 판결의 내용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